수술이 성공하면 살 수도 있잖아. 아 없을걸요? 나 이제 다른 거 안 돼. 다 다른 거? 셔틀 말고 오남주 친구 여주다. 나랑 찍은 게 아니냐? 돈 앞에서 진심을 봐야지. 게임 끝났어. 가끔은 너가 너무 똑같은 말만 아니라 고장난 라디오 같을 때가 있긴 한데 진심이 느껴진다. 내가 너 다시 이순에 띄워준 게 그렇게 확신을 하면 감독스러운 일을 잠시 했었어. 왜니까. 매번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뭔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솔직히 소중한 걸 덜 느끼지마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했잖아 밖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다. 아빠. 물어볼 게 있어. 아빠. 물어볼 게 있어. raszam causing가. 금 죄송합니다. YO